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주천도서는 그림자 효과 The Shadow Effec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본 그림자에 관한 책 중에 최고 레벨의 책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림자에 관한 책 몇 권 소개 드렸는데요 베스트 3권 제가 이제 이건 책춘함 tv 채널 멤버십 영상으로 또 그 그림자에 관한 책 가장 좋은 책 한 3권에서 5권 정도 그거는 그쪽 영상을 통해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요 그 책들 중에서도 단연코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멋진 책입니다 아직 출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림자를 이해하고 그 그림자를 포용하고 초월해 나가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들도 아주 화려하죠 디펙초프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뉴욕타임즈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55권이 넘는 책의 저자이다 정도만 소개를 하셨는데 심신상관의학의 창시자고 타임즈 선정 100대 4상가 중에 한 명이고 갤럽 연구소의 또 수석과학자이기도 하고 의사면서 또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또 교수,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초프라 센터의 또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유르베다와 현대 의학을 통합한 심신상관의학을 또 창시한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오늘 이 디펙초프라의 그림자를 진점적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같이 공조한 두 분은 데뷔 포드는 세계적으로 격찬받는 스승이자 강연자이며 변화의 코치이고 영화 제작자 그리고 수만의 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녀는 인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빛을 쫓는 자들의 어두운 면과 그림자의 비밀 왜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가 등 다양한 저사를 가지고 계시죠 국내에서도 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안 윌리엄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적 스승이다 그녀의 최신 저작 기적의 시대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그녀의 다른 서적 9권 중 4권 사랑으로의 귀환을 포함해서 4권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굉장히 화려한 작가 세 분께서 그림자에 관해서 함께 공조하신 정말 멋진 책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투쟁의 핵심에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이원성은 인간 경험의 핵심을 이룬다 삶과 죽음 선과 악 희망과 체념은 모든 사람 안에 공존하며 그 힘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휘된다 만약 우리가 용기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또한 겪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직함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속임수와 마주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안에 이중적 본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한다 만약 우리가 제한된 인간 특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런 방식 혹은 저런 방식으로만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살아간다면 어째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선의에 따라 행동하려는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체계와 우리의 신념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삶 보다 어두운 자아인 우리가 찾지 못한 힘이 잠들어 있는 그림자 자아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책춘함의 표현으로는 애벌레 미운 우리 새끼 에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고 우리의 행복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둡게 여겨지는 우리의 그림자 자아 속이다 우리는 삶의 그림자 측면 shadow side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다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마멋 마냥 그냥 돌아가 숨어버리는 다시 밖으로 발을 내밀기 전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기원한다 마멋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쥐나 다람쥐 류의 포유류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부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의 어두운 면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그 힘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에 경종을 울리는 진실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 괴로움 후회 그리고 체념으로 이어질 뿐이다 만약 책임지고 우리의 의식 아래 숨겨져 있던 지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림자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우리를 통제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림자 효과를 일으키며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림자는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지 돈을 얼마나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독에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에 간에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권리를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고 또 나쁜 행동과 반복적인 습관에 우리의 활력을 낭비하도록 부추긴다 그림자는 완전한 자기표현 즉 우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참된 삶을 사는 것부터 우리를 막는다 잠재적으로 우리를 몰락시킬 수 있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이원성을 포용하는 것뿐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림자 효과에 허를 찔리게 될 것이다 그림자 효과는 어디에나 있다 그것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증거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그 증거를 읽는다 우리는 야간 뉴스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길가에 낯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으며 우리의 행동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 어둠의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수치를 안겨다 주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최악의 악몽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면 무엇을 찾게 될지 두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감추고 우리의 그림자의 측면과 대면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 책은 삶을 바꿔놓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는 새로운 진실을 밝힌다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수치 대신에 우리는 연민, 컴패션을 느낀다 부끄러움 대신에 우리는 용기를 얻는다 제약 대신에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만약 열지 않은 채로 방치한다면 그림자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할까 두려워하는 비밀들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그러나 그 상자를 열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빛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발견해낸 자비는 우리의 확신과 용기에 불을 지필 것이다 우리가 찾아낸 힘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도와줄 것이며 최상의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해줄 것이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되도록 진실되도록 우리의 힘을 되찾도록 우리의 열정을 발산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준다 이 책은 삶을 바꾸어주는 그림자의 수많은 선물을 조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지필진들은 각자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들 주제에 접근할 것이다 어떻게 그림자가 우리 안에 생겨났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 본성의 선물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필진의 의도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그림자 자아를 결코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한다 제1부에서 디펙 초프라는 우리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우리를 다시금 완전하게 만들 처방을 제시할 것이다 정신과 몸의 마인드 바디의 개척자로서 초프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수백만의 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분열을 일으키는 그림자의 본성에 대한 그의 통합적 접근은 학문적 바탕이 튼튼하며 또한 이해하기가 쉽다 제2부에서 데뷔 포드는 거의 15년간 세계 곳곳에서 쉐도우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자의 탄생, 일상 속의 그림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힘과 빛을 되찾을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할 것이다 3부에서 마리안 윌리엄스는 그림자와 영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대담한 탐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 저명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서 마리안은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험난한 전쟁터로 안내한다 우리 지필지는 단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그림자를 빛으로 비출 수 있다는 진심어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림자의 세력에 맞서서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림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파괴를 몰고 올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약함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도약하기 직전에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승리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균형일은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그림자가 승리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일 때 그림자가 승리한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그림자가 승리한다 만일 우리가 고귀한 자아의 빛을 우리가 가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충동에 비추지 않는다면 그림자가 승리한다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림자 효과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힘을 가질 것이다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림자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신중히 짜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막으며 우리가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림자를 빛으로 불러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 지필진이 이 책을 쓰면서 품었던 희망이다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고 그림자를 밝히고 무엇이 그렇게 살펴보기 어려웠으며 또 설명하기 힘들었는지를 마침내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었다 이 책에 적혀 있듯이 그림자 작업 쉐도우 워크는 심리적 작용이나 지적 유희 이상이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규범적인 해결책이다 그것은 어떤 심리 이론도 능가하는 삶을 바꾸어 놓는 여정이다 왜냐하면 그림자 작업은 완전한 자기표현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인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서 어두운 면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우리가 피부색과 배경, 성적 기호, 유전적 구성 또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되었을 때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방식 자녀를 돌보는 방식 동반자들을 대하는 방식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놓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나는 그림자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믿는다 칼륨은 그것을 스파링 파트너라고 불렀다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기술을 연마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적이다 그것은 스승이자 교관이고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을 밝혀내는 것을 도와주는 안내자다 그림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정복해야 할 적도 아니다 다만 경작해야 할 비옥한 땅일 뿐이다 그 기름진 땅에 우리의 손을 넣을 때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우리 지필진의 간절한 희망이다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조세 캔벨이 얘기하는 영웅의 여정 이 그림자를 포올해 가죠 한마디로 포용하고 초월해서 다른 또 스테이지에 또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칼륨이 아주 멋지게 이 애고 이 용어의 메이진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이러이러한 개념들로 지칭하곤 한다 정도로 가볍게 그냥 책춘함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쉬운 언어로 올 때 이게 훨씬 더 편안하게 오거든요 아 미운 오리 새끼 요거는 그림자 자아는 까만 미운 오리 새끼 이 정도 이제 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쉬운 용어로서 재정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공조자의 글들 중에서 디펙초프라의 지혜를 제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언제나 책춘함이 책읽기는 전체를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췌 도구로 들어가죠 오늘은 이게 이 첫 번째 파트에 맨 마지막에 요약이 있어서 요약을 본 후에 제게 다가온 발췌 도구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단 처방 그리고 예우에 대한 의사의 직감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림자는 많은 접근 방식보다 한 수 위에 있고 더 오래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나 부타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또한 성공을 거두었다 진화의 힘은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보다 한없이 강력하다 당신은 단지 주변을 살펴보고 자연계를 보기만 해도 아름다움과 가지런함 질서 그리고 성장 발전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그림자를 다룰 때는 스스로 그와 똑같이 무한한 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요구되는 조건들은 복잡하지 않다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당신의 그림자가 삶 속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올 때 그것을 인정하라 두 번째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하고 용서하라 원치 않는 장애물을 당신의 동료로 바꾸어라 세 번째 어떠한 조건들이 그림자를 생기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익명성 해를 끼쳐도 된다는 허가 또래 압력 수동적인 성향 비인도적인 환경 우리대 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 심리치료사나 믿음직한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사 또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당신의 감정을 나누어라 다섯 번째 운동과 에너지의 방출 요가 호흡법과 직접 힐링 욕법을 행하는 것 등 신체적인 요소를 포함시켜라 여섯 번째 집단을 바꾸려면 스스로를 먼저 바꾸어라 그들을 악행 일삼는 자들로 투사하고 단정짓는 것은 그림자의 힘을 키울 뿐이다 일곱 번째 그림자 너머에 있는 순수한 의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명상을 실천하라 나는 그림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삶이 선악으로 분리된 그 순간 자아도 그것을 따라한다 분열된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전체로 만들 수 없다 거기에는 분명 이미 전체로서의 또 다른 삶의 수준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선을 쏟았던 인도의 현자들은 그것이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최초로 선언했던 것은 수천 년 전의 배다 경전들이었다 도덕경에서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흥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원했던 것이었다 어떤 비전을 실행으로 옮길 수 없다면 그것은 무미건조하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고대의 현자들이 청중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반대에 가깝다 그들은 신뢰할 만한 지도를 주려던 것이었고 그 지도가 안내하는 것은 의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의 목표는 그와 똑같은 지도를 생생하고 현대적인 색채로 그려내는 것이었다 이제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림자는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상대다 그것이 강력한 만큼 전체성의 힘은 그것보다 한없이 커진다 그리고 창조의 기적에 의해 그것은 당신의 손안에 놓여있다 자 본문 발취독으로 들어갑니다 미혹의 안개 당신이 스스로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림자는 당신의 의식의 어두운 뒷골목 비밀스러운 통로 그리고 유령으로 가득한 다락방에 부끄러워하며 숨어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주하기 어려운 진실이다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그들이 날 분석하려 들지 마라거나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재빠르게 뒤로 물러선 적은 없는가 무의식의 영역은 깊은 바다만큼이나 위험하게 느껴진다 양쪽 모두 어둠과 미지의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책이 너무 구절구절들이 귀한 구절들이 많아서 이 책은 정말 여러분 인생의 필독서로 한번 꼭 보시면 좋을만한 책으로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써보시고 같이 토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춘함 북살롱이나 책춘함에서 또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이 도서를 선정해서 한번 진행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나는 책을 쓰다가 잠시 쉬는 와중에 텔레비전을 켰다 유명한 억만장자인 워렌 버펫이 경제 주기의 호황과 불황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또 다른 거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행자가 물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버펫이 대답했다 진행자는 머리를 저었다 우리는 어째서 지난번 불황에서 교훈을 배울 수 없었을까요? 탐욕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버펫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살짝 보였다 탐욕은 잠시 동안이지만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뿌리칠 수 없지요 인간이 얼마나 멀리 왔든지 간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전혀 성숙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변한 것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림자가 있고 또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 미혹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악한 충동들을 자기 파괴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충동들은 뿌리치기 어렵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하다 그 때문에 섹스피어의 연극이건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관 간의 오락물로서의 복수국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감춰진 모든 분노를 발산하고 적을 산사한 조각 내고 당당히 승리의 걸음을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림자는 어둠을 빛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그 힘을 강력히 발휘한다 그림자를 물리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물리치겠다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데 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은 전쟁 투쟁 그리고 갈등 위에서 번성한다 이기는 것에 대해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다 당신은 선과 악의 이원성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원생을 끝낼 수 없다 선에는 그 반대 세력을 단번에 물리칠 힘이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의 행동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재의 충동들이 있다 우리의 주변은 온통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이 존재한다 전쟁과 범죄는 사회 전체를 황폐화 시킨다 사람들은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 빛을 되돌려줄 더 높은 힘을 향해 절박하게 기도를 올린다 이 부분은 여러분 행운사용법에서도 말씀드렸던 무의식의 법칙이 인간의 의식의 법칙과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작동하는 게 초점의 법칙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증폭되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반전주의자들이 와서 반전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전운동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아니 수녀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반전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겠다니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반전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운동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혜를 아주 잘 요약해 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의 자아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고 선과 악 너머에 있다 의식이 분리되는 것을 멈출 때 그림자는 힘을 상실한다 이분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종이 위에다가 그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시고 그 동그라미 평면에 있는 원이죠 이 원이 입체적인 그 원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바로 이제 명암을 빛과 그림자를 같이 그려 넣는 거죠 그러면 2차 평면에서 3차 평면으로 이게 차원을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 비유를 이제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이분법의 공간에서 3차원 세계로 2차 평면에서 3차 입체로 올 때 빛과 그림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할 때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다시 한번 의식이 분리되는 것을 멈출 때 그림자는 힘을 상실한다 당신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라면 사방을 통틀어 하나의 자아 외에는 볼 것이 없다 숨겨진 공간도 없고 지하 감옥도 고물실도 없으며 아래에 숨을 만한 이끼 낀 바위도 없다 의식은 스스로를 보게 된다 그것이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기능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것이며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수 있다 집단 그림자 융의 주요한 업적은 그림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원형 이론도 아니었다 이게 그림자가 융의 용어죠 인간들이 하나의 자아를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의 주요한 업적이었다 집단 무의식 레벨에서 우리가 서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쉽게 설명하면 섬은 인간은 모두 이어 섬과 같은 존재다 이게 이제 대륙 밑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바다 밑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쓴 거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인간은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사실 우리는 자아를 창조해 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아는 세상에 대한 독특한 초점 즉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으면 우리의 두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각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홍수의 폭격을 받을 것이다 융은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된 후 자신의 스승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된다 무의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인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인류의 전체 역사로부터 온 것이다 융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그의 표현대로 집단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당신과 내가 별개의 분리된 자아들을 만들었다는 개념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야심 욕구 그리고 통념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저장소에 접근했다 그러한 집단 무의식은 그림자가 기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융은 우리라는 숨겨진 차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사회적 표면을 벗겨내었다 이 영역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아는 우리의 생존에 토대가 된다 당신이 집단 자아에 의존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예시일 뿐이다 당신이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정당에 가입했을 때 당신이 자선단체나 공동체에 자원했을 때 당신이 조국을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조국을 지킬 것을 선택했을 때 당신이 국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당신이 우리 대 그들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재난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당신이 집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요즘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걸 연결시키고 있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하거나 빠져나오는 선택은 집단 그림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것은 일상의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나의 사회적 의문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나의 의문은 무엇인가 사회에 얼마나 순응하거나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나는 타인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중 어떤 질문이라도 던진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은 완전한 대답 또는 가장 진실된 대답조차 줄 수 없다 집단 무의식은 열망, 편견, 좌절된 욕구,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일부인 기억들과 함께 표면 아래서 움직인다 왜냐하면 나만큼이나 우리 또한 당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우리를 계속 무의식 상태로 두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공할 힘과 함께 언제든 원하는 때에 터져 나온다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죄 없는 행동을 할 때조차도 당신은 지구를 위태롭게 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8.6kg이나 대기에 내뿜고 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 생각을 모으기만 한다면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몇 년 안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청정한 자동차로부터 대중교통과 대체 연료에 이르기까지 해결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는 그 해결책들을 완전하게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융의 집단 무의식이란 생각의 도서관이자 현재의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과거 경험의 창고와도 같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고정된 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 즉 당신 스스로의 자아와 다른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자아는 액체와도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예를 들자면 컴퓨터 기술과 비디오 게임 기술에 통달한 사람들의 뇌는 디지털 문외 아닌 사람들의 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림자의 세계와 그것의 끊임없는 흐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용감한 자조차도 창백하게 만드는 위험한 여정으로 여겨져 왔다 이게 바로 조세 캠벨이 얘기하는 영우의 여정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당신의 몸은 절대 끝나지 않는 과정인 집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뇌의 진화와 같은 다른 예들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dna라는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당신의 유전자는 인간이 발달해온 역사를 물질 수준에서 기록하고 있다 비록 유전학이 개념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 다음 도약은 물질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영적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달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영혼 그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열을 넘어 결속을 선택하면 그림자의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분리된 자아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악마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공의 그림자이자 타락한 천사이지만 본래 신성하게 태어났다 사실 악마, 데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풀어보자면 심기가 불편한 신성함이 된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결론이 숨어 있다 바로 빛과 다투는 어둠 없이는 우주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이라는 말이 흥미진진하게 들리진 않지만 일단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주로 터져나가면 그 결과 즉 선과 악이 살아 움직이는 홀로그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된다 전하 Electronical Charges로 시작해서 사탄과 신 사이의 싸움까지 올라가는 반대되는 것들끼리의 드라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원자와 아원자 입자는 우주에 없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우리의 진화에 극적인 배경막을 달아주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다 그 둘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다 당신의 영혼 수준에서 만드는 그 어떤 변화라도 영혼의 거울인 외부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타락하고 죄 지은 영혼이 빛에 닿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성공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낡고 똑같은 극적인 상황을 물려받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영적인 드라마는 자아의 질주를 뒷받침한다 그것은 온 세상을 선과 악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모든 것 즉 죄와 구원 유혹과 정의 같은 것들을 위한 놀이터로 바꿔놓는다 새로운 영혼을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새로운 줄거리 스토리라인을 창조한다는 개념은 낯선 동시에 흥미진진하다 주욕의 원리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서 그림자 게임을 쭉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비밀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들과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죄의식과 수치심 일단 기본적인 욕구들과 욕망들이 감춰지자 그것들은 나쁜 것처럼 느껴졌다 비판 나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은 틀린 것이 되었다 비난 우리가 느낀 고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투사 증오하는 적이나 보이지 않는 악마의 힘과 같은 간편한 희생양이 만들어졌다 분리 우린 이 악마의 힘을 자신의 외부로 몰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적들은 우리와 다른 자들로서 경계해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었다 투쟁 투사는 고통을 영구적으로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내부와 외부의 끝없는 전쟁 구도가 뒤따랐다 이게 에고게임의 악순환이죠 지금까지의 주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다 첫 번째 당신이 있는 곳은 이원성 즉 분리의 세상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2차 평면의 세상인 거죠 흑백으로 나눠진 이원성의 세상 두 번째 그림자는 미혹의 안개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 이건 그림자가 무의식적 영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당신의 분리된 자아는 가장 해로운 환영이다 이게 에고의 이야기 에고가 만들어낸 수많은 마야들이 있죠 이것들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셨네요 당신을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의 결과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은신처이기 때문이다 조금 앞서 말했듯이 이제 스스로와 타인들에게서 비밀을 감추고 죄의식과 수추심을 숨기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비난할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해서 대상을 찾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스스로의 약점을 무시하기 내 눈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 남의 있는 티는 보느냐 이게 우리의 속담으로는 그 똥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란다 다 이런 개념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밖으로 투사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증폭시키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악을 몰아내기에 투쟁하는 것 스스로 내부에서도 그러거나 바깥세상으로는 이게 전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디펙초프라가 얘기하는 네 가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투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고 세 번째 자기 비판은 그만두고 네 번째 당신의 정서적인 몸을 새롭게 구축하라 이 내용을 또 쭉 상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다 또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에서도 비판하지 마라 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당신을 틀렸다거나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그 목소리는 가공의 인격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인격이 결코 공감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법에서는 이것을 자칼 승량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뜯는 자칼이죠 당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당신을 위협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과 공감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면에 시시비비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내 친구가 곤란해진 것을 보고 나니 내 자신에 대해 더 좋은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할 때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청하고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공감이 흘러가게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이 신에게 이어진다면 더욱 좋다 그 최고의 경지에서 컴패션 다른 사람에 대한 같은 처지에서의 어떤 동감 그런 마음은 치유의 역할을 맡는다 당신이 공감을 보일 때 다른 이의 고민들은 경청되고 자각하는 더 높은 경지로 건너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투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사에는 화이트 투사와 다크 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선망하고 이런 것들 형태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그걸 투사한 채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또 다크 투사는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보기 싫으니까 밖으로 네가 그래 당신이 나빠 당신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다크 투사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는 장점도 정말 꼴배기 싫은 단점도 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인간들이 세상을 투사 이 프로젝터가 내면을 밖으로 이제 투사해서 화면 스크린해 보듯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장점 정말 보기 싫은 점 다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들을 적어 보시고 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음 공부와 트레이딩 이 돈 공부를 연결한 이제 민트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행운사용법의 공저자인 김민기 저자가 이제 개발한 아주 탁월한 투자법인데 저는 그걸 마음 공부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통찰이 왔냐면 둘이 얘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말을 바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기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원칙을 정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돈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헛된 희망 욕심 두려움 탐욕 평소에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던 내 무의식의 의식화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데 너무 탁월한 거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덧붙인 말이 이제는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그런 행동을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점점 더 뭐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아하 저거다라는 생각이 저 또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진정성 있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 저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 안에 다른 그림자 속에 그러한 내 모습이 내가 원칙을 못 지키고 내가 욕심과 두려움에 휘달리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 그림자가 투사돼서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또 트레이딩이라는 이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좋은 거울이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의식을 의식화 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응보가 우리의 짧은 시야에서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 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즉각 즉각 내 욕심과 내 두려움을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기 때문에 이걸 마음 공부의 수단으로 썼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걸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복귀를 하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더 좋은 거는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수익은 두 번째고 내 마음이 닦이는 수단은 첫 번째 근데 거기에 따라 금상첨화가 더 적절하려나요? 금상첨화는 마음 공부가 잘 되면 될수록 수익이 좋은 돈의 수익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게 정말 마음 공부도 돈 공부도 사랑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에고의 영역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인다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도 속이거나 질투심을 느끼지도 성질을 내거나 불안감에 빠지지도 않겠다고 말이다 이런 의도는 결코 효력을 보지 못한다 이게 아주 얕은 레벨에서의 윤리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굉장히 커다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늘 선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밖에 또 무엇인가로만 늘 지내겠다는 것과 융통성 없기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건강한 순간들도 있게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고의 단점은 당신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독재자들에 맞서 싸우는 것과 온갖 방법으로 압제에 맞서는 것 타락한 유력자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것 등은 정상이다 삶은 어두운 면으로부터 비롯된 도전들을 선사한다 우리는 그림자를 악마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대면해 볼 가치가 있는 거의 모든 도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빠져드는 환상은 선과 악 사이에서의 선택을 삶이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현실에는 제3의 길이 있다 바로 전체가 되는 것이다 전체성의 관점에서 어둠과 빛의 양쪽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당신은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 둘 사이의 대립은 창조적인 긴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선한 쪽은 계속해서 승리해야 하지만 악한 쪽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박물관처럼 우주는 영원히 화석화되고 미라화 되어버릴 것이다 진실과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조화의 힘이 어두움의 힘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주가 그렇듯이 당신의 몸 또한 전체로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추상적인 개념과 창의성 상상력 통찰력 그리고 영감의 더욱 높은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무언가가 그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진화를 위해 그것을 살짝 기울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성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엔트로피와 쇠락이 아니라 진화를 향해 그 균형을 기울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되는 것이다 우주는 나선형이다 그리고 다이내믹 밸런스다 하는 이야기랑 또 맥이 닿아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펙초프라이 이야기까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드리고 두 번에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나머지 데비 포드나 나머지 공조자의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시리즈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 설립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익히고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가장 쉽게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책춘함에 소개해드린 이 지혜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서 주위 분 세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에게 다른 세 분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 세상을 함께 창조하는 나비스쿨의 꿈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